야 인류 오로 가면 큰일난다 야 훈장입니다 훈장 넌 뭐요 훈장? 훈장입니다 훈장이요? 저는 제 동의하고는 이 회초리로 여러분 종아리를 때릴 수 있게 되어있어요 아 진짜 싫다 알았어 가겠소 자자다 벗어 갑니다 죽으시오 일단 헌차할 필요는 난 아니야 일단 그럼 나는 어디부터 잡을래? 다른지 찢어줘 이게 근데 개인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넓어서 힌트랑 힌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 못 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는데 아 이런 게 보라색이 힌트구만 흠흠 여긴 들어가도 되는 건가? 찾아간 건가? 있어 보이지가 않구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음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이 열려있다 허허 여기란 말인데 왕관이 있다고? 왕관이 여기 왜 있어? 야 이거 뭐 감도 안 오는데 이거? 여기 다 뒤였지 않을까 애들이?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어?